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긍정량이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내가 마음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의 실수나 잘못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잖아 특히 안전, 윤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일반성을 너무 쉽게 저버리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요 어린 시기에 부모님과 가지게 되는 경험이 사실 인생 전체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긍정량육일까 박사님, 긍정량육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 것들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NGO 아동단체가 함께 긍정량육 129 원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실천 방법이 9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소개하자면 간단해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힘든 원칙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동연 씨 네네 난 부모로서 이건 좀 잘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청하고 공감하기를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자고 있을 때 아이가 저한테 와서 깨우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빠가 자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깨운다는 거는 아빠랑 이야기 많이 하고 싶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구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진짜 피곤해서 자고 싶어도 와이프한테 살짝 부탁할 때 있어 날씨는 너무 피곤해서 좀 다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가 없을 때 들어와서 깨우면 웃으면서 그래그래 하면서 일어나요 그건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함께 키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키우기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알고리즘에 육아가 엄청 많이 떠요 우리 아이들과 맞는 게 뭐지? 계속 비교해 보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내가 마음의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김동연 씨는 아주 좋은 그런 부모이시지만 더 좋은 부모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긍정양육의 실천 단계 첫 번째 단계 아 그 자녀와 얘기 아 자녀와 얘기 김동연 씨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관찰하고 파악하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고 느껴보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긍정양육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 돌아보기 잠깐만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자꾸 찔리지 여기서 나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모도 하나의 인간이고 부모도 과거가 있고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요 그리고 부모도 기질도 있어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 이런 것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큰언니들은 부모님들이 20, 30대 키웠고요 저는 이제 40, 50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사이에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김동현님 같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그 차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이 있다 보니까 큰아이랑 둘째는 너무 다르네 셋째는 또 다르네 이런 것을 체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아이를 하나 주로 나니까 실제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데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관점 바꾸기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점 바꾸기가 사실은 참 힘들어요 이게 말은 관점 바꾸기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관점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제일 많은 게 어른들끼리 싸움도 관점을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장만 주장하게 되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아이가 갑자기 퍼락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고 할 때 왜 소리 지르니 왜 화를 내니 이렇게 행동을 야단치려고 하는데 그건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쟤는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라든지 저 행동은 고쳐줘야 돼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는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동생이 내가 그린 로봇컷 그림을 찢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그린 거를 동생이 찢었으면 화가 날 법 하잖아요 그럼 아 그랬구나 정말 화가 날 만도 하네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같이 바라봐 주는 거 근데 그 공감이 빠진 상태에서 야단만 치면 내가 나쁜 행가 나아가서는 부모는 날 싫어하나 아니면 동생 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녀가 3명이나 있는 김동연 씨 쪽에서 가정에서 이런 거를 아주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끼리 잘 지내는 편이에요 우리 첫째가 또 막 동생한테 막 왜 뺏어 뭐 내 거야 뺏지마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도 같이 내 거야 이래야 되는데 오빠 살려면 주고 욕심 안 내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욕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미움을 받잖아요 그게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양보해들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생각과 고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가 이제 같이 성장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호신적이시지만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 근데 나는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대로지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부모님이 무언가 공부하시면서 저만 뭔가를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무언가 새로운 걸 알아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번째 같이 성장하기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요 온전히 집중하기 이제 이 경청하기 아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진짜 그 1, 2분 동안 그냥 꾹 참고 완전히 집중해서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아 이거 잘 못하는 경우 저도 많아요 제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이미 내 문제와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의 표정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서 제가 그날 아 굉장히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았구나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 꼭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다가 부모 되는 거 너무 힘들겠다 저거 어떻게 다 하지? 그런 걱정이 드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부족한 대로 배워가면서 또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우리도 성장이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울 때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경청공감이 사실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요 수영 배우는 것처럼 좀 배우면 돼요 그리고 경청공감하는 거를 진짜 아이들하고 해보면 아이들이 더 빨리 배워요 수영도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이것을 좀 우리나라에서 좀 교과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서로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 유치원부터 가르쳐요 말하기는 가르치는데 그렇죠 글쎄 말이에요 읽기 쓰기, 세마기, 피아노, 별거 다를 것 같으면서 그런 걸 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는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이제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상황 상황마다 다르면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아이가 아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부모도 어떤 원칙,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맞아요 엄마와 아빠도 일관성이 있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게 밤마다 무조건 양치를 시키는 거 차에 앉으면 카시트 앉히는 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가끔은 정신없고 바쁘고 막 아이가 뜯을 때는 와이프가 급하니까 막 앉고 탈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잠깐이라도 하면 그 다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양치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각을 한 번 하고 재우고 이래버리면 다음 육아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서로 통일해야 된다 부모끼리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은 시간 없다고 무단횡단 같이 자기를 데리고 와줬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나 아니면 기분에 의해서 특히 안전 그다음에 윤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일관성을 좀 너무 쉽게 저버리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거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성 얘기를 많이 또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자율성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자율성을 너무 많이 인정을 하면 이제 선을 넘는 경우 특히 이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제한선을 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계를 정해주는 건 정말 필요하죠 어렵지만 꼭 해 줘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 한계가 그때 그때 상황마다 다르면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어른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분명하고 간단해야 된다 첫째로는 자기한테 해로운 건 안 된다 술 담배 안 돼 너한테 해로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나이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은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남에게 해로운 것도 안 된다 흉보고 뒷담하고 아니면 남의 물건 뺏고 이런 것들은 남에게 해로운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원칙만 딱 확실하면 사실 사회생활이 훨씬 더 안전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타인의 안전과 생존 자 이제 다음 원칙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잘 안 됐는데 요즘은 좀 됩니다 실수 인정 실수 인정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부모의 실수나 잘못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부모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성인기가 돼서도 굉장히 좀 왜곡되거나 불편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어른을 보면서 사실 어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부모가 실수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낸다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배웁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모른 척하거나 남을 탔거나 아니면 변명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기 실수를 인정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아 사람은 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먼저 사과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그것만큼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정말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박사님 뭔가요? 저는 양심상 이제 박사님한테 빨리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제가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마지막은 함께 키우기인데요 이거는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이 하나가 만 6세까지 제대로 정서인지 사회 신체 발달을 하기 위해서 어른이 몇 명이 필요한가 하고 봤더니 최소한 네 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켜주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돈도 벌어와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놀아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어른 넷이 필요한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면서 두 명이 정말 전심전력 해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건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그냥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같이 키우고 또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 참 정말 건강한 행복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어렵게만 보였던 9개의 원칙을 또 하나하나씩 보니까 또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아동권리보장원의 긍정양육 129 원칙 이 기본 전제가 자녀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일격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좀 두 분 소감을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박사님 오늘 이야기 나는 또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이렇게 우등상 이런 거 주잖아요 김동현님한테 모범 부모상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전적으로도 예 진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나와서 다른 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소감 이 공을 와이프에게 돌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랑 와이프랑 이 아이가 커서 친구들과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지금 온전하게 부모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놓칠 뻔한 거를 놓치지 않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정말 큰 걸 배웠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모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배웠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김동현 씨가 정말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또 긍정양육 129 원칙으로 아동 권리 보장원 홈페이지에도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또 책자들도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실천을 위한 그런 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두 분께 저도 오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4 5 5 5 감사합니다.